프리미엄, 프리미엄 이야, 42밀 프리미엘밖에 안 나왔어 나도 1밀 나왔어, 누가 그렇게 많이 먹은 거야? 나도 1.4밀 나왔어, 누군가 대박 나왔다 2.8밀 빨리 링크 올려 어떻게 버려야 돼, 주이구? 룬, 영혼 다 버리고 장난감 다 버리고 오, 10밀 나왔네 오믈렛 버리고 이거 내가 까면 잘 깔 것 같은데? 룬, 까세요, 까세요, 까세요 까세요, 몇 밀? 까세요, 42밀 40 몇 밀 나 2.5밀 나 5밀 나왔어 나 2.5 나이스, 나이스 우와, 씨발 대박 우와, 씨발 대박 우와, 씨발 대박 윽 8밀 물건 ella 로시 tonight 나이스 쉽게